자 안녕하세요 추억속 보름달입니다 이번에 한번 플레이해보게 될 게임은 자 스타듀밸리를 한번 플레이해보게 될거구요 어디보자 일단 어저께 저번에 윌리일 생일 한번 챙겼었고 그 다음에 뭐 곡괭이 하나 되찾아가지고 40층까지 뚫고 좀 뭔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곳까지 내려갔었죠 일단 내일은 음 폭풍이 한 이틀정도만 부러져도 참 좋을건데 그런거 없고 오늘 하루는 당신을 손에 달릴거다 자연 가을을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좋은 물뿌리기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죠 3일동안 물을 못주면은 농사가 망하죠 아 맞다 이거 저번에 그거 한번 누웠어가지고 이게 그렇게 됐어 아 한번 누웠어가지고 그렇게 됐었는데 조지에게 고추를 달라 이런걸 대비해가지고 고추를 이미 쟁여놨습니다 자 갑시다 근데 조자마트에선 천원 청구하던데 얘는 되게 양심적으로 오백원만 청구하네요 오 좋아좋아 네 자 일단 조지가 그 집에 살던 그 까칠한 그 할아버지였나 아무튼 그래 어떻게 됐더라 그랬던걸로 기억하긴 하는데 아 근데 6시 40분이라 지금 가봐야 없겠구나 아 마요네즈 기계 또 하나 더 만들 수 있긴 한데 이건 낭비인거 같고 용광로 아직은 각이형 안나오고 자 일단 오늘은 네 오늘도 광산쪽으로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네 그게 나을거같아요 어우 깜짝아 아 야 그러고보니까 저거 다 나가가지고 이거 정리좀 해야되겠네 울타리 꾸말고 나무 울타리 자 오늘은 나무나좀 배야되나 아 아 지금 이거 기왕 새로운거 새로운지역으로 간김에 광산을 좀 탐사를 해보고 싶기는 한데 이게 또 하필이면 나무 쓸 일이 좀 생겨가지구 일단 8시 인벤이 아예 안나 인벤이 아예 공간이 없으니까 올라가서 팔거는 다 팔아주고 해바라기 하나 아 아 몰라 아 오늘 생각해보니까 해바라기를 좀 쟁여놓은게 나았을거 나았을거란 생각도 들긴 드는데 그냥 팔아놓은 아 뭐 쟁여놓은거 쟁여놓은거 있네요 그럼 그냥 놔두고 그냥 이렇게 가고 블루베리 또 하나 더 필요하죠 네 블루베리 이제 내려와서 내려가서 통발에 걸린게 골뱅이 골뱅이 이거 맛있죠 골뱅이가 나왔네요 아니 근데 골뱅이나 이런거는 여기서 살 수 있긴 한데 암만 봐도 이상한게 달팽이가 대체 왜 통발에 잡혀있는건지 지금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되네요 저번편쯤에 아마 달팽이가 잡혔던걸로 기억하는데 대체 왜 잡힌거지 그게? 어디보자 그 다음 비오니까 어 뭐야 그릇은 또 안차있네 그리고 멍뭉이는 집에 있나 비와가지고 흠 여기는 별다른 소식 없고 뭐 저녁때쯤에 돌아오면 집에 있겠죠 자 뭐 그냥 그때와서 한번 안녕 하고 인사 한번 해보는걸로 하고요 음 단풍나무랑 도토리랑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을건데 아마 도토리말고 솔방울 그거 솔방울 여기다가 넣어 아 여기 아 뭐야 하나 밖에 없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 그냥 벌목을 하는게 나을거 같아요 좀 저녁때쯤에 한번 가보는걸로 하고 안된다 그쪽으로 가지마 하아 왜 그리로 가 안돼 흠 자 솔방울 두개 솔방울은 이 나무에서 나오네요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진짜 체력 엄청 많이 들어간다 아이고 아 아 나무 몇개 뱉다고 벌써 이 체력이 이 꼬라지가 나갔대 자 자 수액이랑 솔방울 이렇게 해가지고 벌어놓으면은 여섯개는 더 만들 수 있으니까 여덟개라 여덟개라 그냥 오늘은 광산가지 말까 내일 가도 되게 괜찮을거 같긴 한데 오케이 오케이 그냥 오늘은 광산가지 말고 아이 마을에서 그냥 소릴거리나 좀 하면서 천천히 노닥거리고 있는게 나을거 같애요 어디보자 일단 정리할건 다 정리해주고 마요네즈 두개 아이 달걀을 왜 먹어 마요네즈로 만들어서 팔아야지 아 그와중에 이것도 하나 깨진거 있네 여기다 하나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멍멍이 쌈쌈 한번 해준 다음에 저림통이 석탄 필요하니까 아이고야 석탄 진짜 아니 근데 석탄은 되게 광석이 따로 광석이 따로 있든가 초안부에 나왔었나 아니면 안 나왔었나 이걸 잘 모르겠네요 음 토파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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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지 갖다주면 되겠네요 바로 일단 조지 아저씨네 집이 조지 아저씨네 집이 마을에서 왼쪽으로 가가지고 여기 아 여기였지 여기 그래 아저씨가 오케이 맛임딱 계시네요 자 한시 혹시 식탁 앞에 앉아있어가지고 뭐야 식사중이잖아 뭐지 아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토마토 고추 블루베리 멜론 토마토 지금 기르고 있던가 아마 아 아직 다 안 길러셨다 치고 호박이랑 옥수수 등등 어 잠시만 옥수수 금태가 다섯개나 필요해 장인계열 젤리 꿀 치즈 염소전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젤리 하나도 좀 세이브 해놔야 되겠네요 이러면 가을작물은 됐고 봄작물 이건 뭐 내년쯤에 한번 진행해봐야될거고 자 생각난김에 마을회관 좀 가가지고 거기다가 번들 좀 완성해보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토마토가 아직 다 완성이 안되가지고 네 아직은 타이밍이 역 안나오나보네요 안나오네요 자 그리고 기왕 놔두는 김에 그거를 좀 잘 놔뒀어야됐는데 일단 이거 하나 넣고 어 나무가 지금 240개 박시날개는 뭐 마법사 아저씨가 쓰든가 아니면 누가 쓰든가 쓸거 나중에 달라고 할거 같긴하니까 일단 이것도 여기다가 두고 토파즈 일단 여기 하나 있고 구리광석 대지수정이랑 정동석 음 도풀이 수액은 반대쪽 자 마법사 아저씨한테 갑시다 그러고보니까 아 아 근데 비와가지고 없으려나 음 간김에 수지품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음 음 일단 스위트피 두개 자 여기 있습니다 아 보상 받았고 어 이게 뭐야? 이게 뭐지? 뭐지 이건? 쓰읍 어 되게 신기하게 생긴게 하나 있네요 자 일단 이거 하나 받아가고 음 바닥까지 이거는 뭔가 물이 술 향기가 나고 페일 에일은 뭐 지금 당장 못하고 핫팬츠 이거 어디있는지 모르겠고 조디에일 펄리플라워는 봄 건데 저게 네 탕구자 거리기 전에 뭐하나 주면 참 좋을텐데 이 아저씨 네 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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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밀도 올려서 여기 들어가면 뭐가 하나 있나보네요 음 쟤 네 다 네 아 음 음... 지금 당장 생일인 사람은 없고 그렇다고 어디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자 뭘 하는 게 좋을까... 아... 뭐 지금 당장 저 에너지바를 쓰기는 좀 아깝고 계란후라이 그거나 먹을까? 일단 5시라 광산 가기 늦긴 늦었거든요 네 늦긴 늦었는데 아직까지 나무별 시간은 충분하니까 계란후라이를 좀 까가지고 그거나 좀 먹겠습니다 자 자 자 후라이에 들어간 달걀의 전기를 받아 이제 열심히 나무를 매보는 걸로 할게요 자 카우이 저ospі 저ols 아니면 그냥 버섯이나 하나 먹을 걸 그랬나? 버섯도 괜찮은데 버섯 지금 집에 버섯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나무 진짜 많이 베긴 많이 베었구나 날 잡고 그냥 나무만 줄창배대다 보니까 엄청 많이 베었나 보네요 원래는 거진 그냥 밭 있는 데서 베고 그랬었는데 여기까지 내려온 거 보면 이제 솔방울이 7개 조금만 더 베고 싶긴 한데 17이면 나무 한 그루 베기는 힘들어 보이고 그냥 근처에 있는 저거 나무 쪼가리나 저거 좀 정리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무슨 여름이라 그런가 풀떼기가 여기까지 다 자라있네요 뭐야 정동석 여기서 나오는구나 와 별떼서 다 나오네 자 7 6 4 3 1 자 들어가서 잡시다 이제 아하 오늘 이거가 끝났네요 아 맞다 멍멍이 오늘 쓰담쓰담을 안해 아 몰라 괜찮겠지 뭐 그냥 자자 아 뭐가 귀찮다 야 자 번도는 1200원에 대충 다 합쳐가지고 2236원을 벌었네요 자 오늘은 쓰담쓰담 먼저 해주고 26일은 별다른 일 없고 음 뭐야 폭풍구가 몰아칠 걸로 예상됩니다 기뻐 잠깐만 비가 계속 오는데 뭐야 뭐지 비가 계속 오잖아 어 잠깐만 오케이 조디가 비료를 줬어요 네 내가 조디랑 관계가 꽤 괜찮나 어 그런거는 아닌데 그냥 선물로 줬나보네요 그 와중에 야 이거 부타 한번 들어줬으면 어 시밀도 하나 올라가는게 어 예의상정이지 이게 어 예의지 어 시밀도가 안 올라가 시밀도가 뭐 그래도 로빈이랑은 나름대로 관계가 나쁘지만은 않네요 음 아이고 그 와중에 아이고 그 와중에 울타리 다 박살났구요 빨리 좀 정리를 빨리 좀 저거 새 울타리로 갈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블루베리랑 울타리 양귀비 이런거는 지금 내가 모아놓은게 있나 어 양귀비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이성짜리 은별짜리 이거는 그냥 여기다 갖다두고 얘는 다 팔아먹고 그럼 블루베리는 천천히 안쪽에다 좀 모아놓을게요 자 40개 어 야야야야 잠깐만 여기다 설치하면 어떡해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아 그냥 통발도 토마는 들러야되긴 들러야되겠죠 어 일단은 제작쪽에 들어가서 1,2,3,4,5 5개만 만든 다음에 남은거는 다 한놈 두시기 석삼해가지고 다 짱박아두고 짱박아두고 나무는 일단 가지고는 있어보고 어 수액도 박아두고 횃불 두개 있으니까 이거 갖고 좀 버텨볼게요 음 해바라기씨야 달걀 아 맞다 마요네즈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마요네즈를 안팔았네 아이고 마요네즈를 이거 팔았어야 되는데 건망증이 건망증이 이걸 자 풀무대기 비료 울타리 나무는 놔두고 어 마요네즈는 일단 안쪽에 좀 넣어두겠습니다 새총 내가 저번에 열몇개쯤 넣어놓지 않았나 왜 탄원으로 쓸 돌이 없다고 막 나오지 야 그거 중에 돌이 400개야 많이도 구했네요 석탄은 여기다가 넣어두고 음 그러고 보니까 축사가 가격이 한 6천원이었나 그랬었죠 축사가격이 6천원 축사가 가격이 6천원 아 잠깐만 안에 미끼를 미끼를 안 넣었었네 아잇 내 이걸 또 아 어저께 안에 미끼를 안 넣었었네 아잇 일단 애들 동물 가격이 헛간이 아 뭐야 아 뭐야 가격은 또 안 나오잖아 우유통 등등 일단 닭가격이 800원이거든요 닭가격 800원이고 소가격은 얼마치 말라나 그러면 일단 그냥 헛간을 하나 지워놓고 생각해볼까 아냐아냐아냐 지금 헛간 지을때보다는 때라기보다는 차라리 그럴돈가지고 인프라를 좀 더 늘리는게 나을거 같아요 그냥 차라리 석탄을 좀 돈주고 사가지고 저림통을 그냥 막 10개를 싹 깔려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구나 네 뭐 아무튼 그냥 그런식으로 플레이하는게 나을거 같으니까 아 그거는 그냥 따로 생각을 해보는걸로 하고 자 광산으로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와 근데 와 곡괭이로 때려도 때리는데 이게 안 부서져 그 다음에 이게 여기가 아마 거기서 얘기했던 두번째 지역인가 그렇게 되는거 같네요 근데 여기도 진짜 딴딴하다 뭐 이리 안 부서진데 자 일단 철광석이 천천히 나오는 시점으로 들어왔구요 석탄이 좀 더 나와주면 참 고마울텐데 야 설마 저거 건드리면 이렇게 되는거야 이거? 아 제발 이러지마 나한테 왜그래 오케이 도망간다 까만 슬라임이다 뭔지 모르겠다 뭐야 저거는 오이씨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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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걸렸어 좋아 그래 그래 너 거기서 못오지 그래 멍충한 AI를 한개 왔다 오 광맥 되게 좋네요 여기 자 일단 이렇게 하면 철을 좀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으니까 최우선 과제로 내려가 내려가 그냥 아 깜짝아 일단 데미지는 6댐씩 들어와요 날아다니는 친구는 뭔가 좀 박쥐인데 약간 귀여워진 박쥐 같네요 네 뭐 껌댕이야 이거? 뭐하는 애들이야? 석탄? 너는 다 죽었어 야 와와와 빨리와 빨리와 너는 다 죽었다 야 석탄을 주네? 아니 이런 귀여운 친구를 봤나 오 네 이게 무슨 박쥐가 이렇게 단단하지? 야야야 이씨 잠깐만 이거 야 무한 리젠인 무장 무한 리젠인 것 같거든요 이거 아니면 또 어디서 나오는 데가 있나? 나이스 구멍 하나 나왔네요 자 45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30층때처럼 그렇게까지 막 어둡고 그러진 않네요 자 일단 돌을 하나 더 얼어붙은 정동석 여기가 되게 추운 지역이구나 네 저거 깨면 되게 뭐 좋은 거 나오고 그럴라나? 여기는 광석다로 본 거 없으니까 그냥 내려가고 어 뭐야 부금이 나오네 자 얼어붙은 눈물 아 제발 저거 저거 깨면 아 뭐야 괜찮네? 뭐지? 얼어붙은 눈물 두 개째 이거 쓰는 데가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 확인 좀 해볼게요 제작 음 대학조계랑 송신 야생시안 여름 이거 어디다가 써먹는 데가 있지 않았던가? 아 내 기억이 있던 것 같긴 한데 지엘반지 이런 거 아니었고 슬라임 코르크 어디다가 쓰는 데가 있던 것 같은데 저거 어디였지? 기억이 안 나 오케이 훌륭한 석탄공급원들이로군요 네 아주 좋습니다 문제는 얘네 잡다가 죽을깍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긴 한데 자 빨리 죽어 알아붙은 뭐야 정동석 진짜 잘나온다 여기는 와 왜케 왜케 잘나와 그 다음 까만 슬라임 에서 약간 바뀌었네요 자 일단 여기에서 에너지 바 하나만 먹은 다음에 아 근데 지금 체력이 좀 문제여가지고 이거보다는 어떻게 잘나온지를 모르겠네요 어 잠깐 내려가는 길 바로 나왔네 아싸 어 이 소리는 석탄이죠 석탄 네 석탄소리가 났네요 좋아 석탄이 둘 자 따블 석탄 빨리 죽어 인마 석탄을 내놓아라 어 잠깐만 뭐야 템인데 온천장화 이 이뮤니티랑 그 다음 방어 플러스 1 지금 내가 끼고 있는게 뭐가 있지 지갑 말고 제작 아니 말고 내가 오케이 네 온천장화가 더 낫네요 그럼 이걸로 바꾼 다음에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아니 코스튬도 되는거였어 이거 자 철광석 두시기 자 석탄을 내놓아라 이놈들아 아 아 뭐야 석탄을 왜 안줘 아 진짜 박쥐는 또 뭐여 아 여기도 하나 있네요 정동석 두개 뭐 나쁘지 않고 어디보자 얘네 이제 석탄을 아예 안주네 허허 우리 좀 그만 죽이라고 이러나 우리 좀 그만 죽이라고 이러나 철광서 하나 아 이거 참 50층 가는 길이 안 나오네 어 잠깐만 나무다 나무 저거 아마 상자 까가지고 나온 것 같네요 나무는 오케이 50층 보상은 뭐야 툰드라 장화 잠깐만 야 근데 템 하나 얻었는데 또 뭐야 이거 2방어 어 허허 이뮤니티가 뭐하는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방어가 더 나아보이니까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직 시간은 많고 내 체력도 많으니 귀신이네 뭐야 이거 그니까 때리고 아예 도망가나 보다 얘는 근데 방사능 맞고 죽었나? 왜케 어 빛깔이 좀 오묘하네요 저거 아 저기 철있다 철 아 좀 적당히 해라 가자 석탄 한 마리랑 석탄이 둘 어 일단 여기서 이거 이게 끝인 것 같으니 그냥 가라고 하고 자 9시도 됐고 하니까 이제 집에 들어갈게요 어우 야 그래도 좀 많이 뚫었네요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자 분명히 맑을거라고 했더니 뜬금없이 천둥을 동반한 폭풍과 몰아치고 있고요 일단 이번에 얻었던 게 야 많이 구했다 철광석 40개 저거면 8개는 만들 수 있으니까 스프링쿨러 8개 밭 32개어치를 야 드디어 굴릴 수 있겠네요 좋았어 근데 어 설마 이거 스프링쿨러 막 고장나가지고 뭐 막 철개 써서 고쳐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죠 설마 네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떨지는 나중에 확인해보는 걸로 하고 집에 들어간 다음에 내일은 이제 뭐 대장간 가가지고 정동석 같은 거 다 한 번씩 깨보고 그 다음에 지금 철개 같은 것도 다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스프링쿨러 깔고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기분 좋게 들어왔더니 울타리가 다 깨져있네 에이씨 여기는 아직 깨진 거 없고 음 울타리 하나 해가지고 여기랑 여기 그 다음 여기 하나 자 자 여기 하나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아 이제 철개 좀 만들어주면서 아 자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꺼내야겠다 그 다음 불이광석도 일단 꺼내두고 멍멍이는 아침쯤에 한 번 만져줬었죠 네 이제 다 들어온 다음에 뭐야 아니 또 잠이 왜 안자죠 아 맞다 이러고 자야 되지 자 레벨 7 파밍 류 크래프팅 내일이 축제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쯤에 진행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먹먹이 좀 나오라고 한 다음에 어디보자 제작 쪽에서 오 연성 연성 자 동기를 써서 철을 만든다 연성을 할 수 있네 이게 대체 뭘까 어 잠깐만 송진 송진이면은 그거였죠 일단 스프링쿨러 만드는데 들어가는게 1 1 송진이면은 지금 7개 더 수액채치기 하나 만들어서 소나무 쪽에다가 박아가지고 배틀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네요 아 근데 문제는 지금 모직이 없다는 거긴 한데 그건 그냥 괜찮다 치고 자 그럼 이제 내일은 좀 바쁘게 할 일이 많이 있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구요 영상을 재밌게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좋아요 이렇게